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이째신정 여러분들 텔러니미드 오늘 레벨 챔피언은 갱플랭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좋은듯 부려 진짜 좋은데 부려 나 미드주라고? 나 미드주면 존망할 것 같은데? 아 라임 못 버티나? 이렇게 들고 그냥 파밍할게요 파밍 눈 이렇게 들어줍니다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줘서 나는 미드에서 파밍만 할게 유미는 강한 애한테 붙어 제드같은 애 파밍해야지 파밍해서 태구는 돈을 벌어야해 바밍 아 그만해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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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경 druk 너니? 말도 안 된다고 enk 슥 키참치 근접공격이에요 근접공격 근접공격,으로 취급됩니다 취급됩니다. 그래서 티암에 또 터져요 카밍좀 해야겠다 씨 얜 왜 이쪽으로 와? 아 나 진짜 이 친구 애들 날 진짜 싫어하네 이것도 파밍해야지 되고 칼날 부리는 가능하면 내가 먹어야 돼 풀타임 낼때마다 무조건 먹어주고 툭 무릎게 세네 졸렬하게 탱탱하게 가자 쭈 쭈 먹히나? varm 안으로 오어어어 가깝다 정령 리치 배인부터 먼저 가자 다차없는 폭격 쭈 쭈 쭈 쭈 오케이~~ 좋았어 더시 먹을 수 있나요? 더시 먹었구요 자, 처음으로 힐 대시 좋아 가능성이 보여 좋아요~~ 없다 네? 왜있지? 맛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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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 이 새끼야 집가야지 이거 정령을 가질 잘했네 야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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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췄지롱 뭐야? 야 냥 냥 냥 냥 냥 집이 어딨어 어딨어 냥 냥 냥 냥 냥 냥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숟가락이지 어 오? 어? 어디로 갈 집 어디 가야돼 뭐야? 쁘 뿡 뿜 뿜 뿡 뿜 뿜 뿜 뿜 됐다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뭐야 어디갔어 뭐야이거 뭐하는식끼야 저가자 뿜 뿜 뿜 안돼 밀지마 이 새끼야 됐다 쓸만한데? 이번꺼 정경영상가니까 좀 쓸만하네요 뭐야 돈 다 모았네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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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야 어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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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밀어야지 너 나한테 있으면 다른 애들utions 진다니까 아니네 나을 밀어야지 안녕하세요 도망가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헓헤핳흐핰 Calendar 동할타임 동할타임 콩알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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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 이 새끼야 콩알탄 이게 콩알탄이지 이게 탱커형 콩알탄이다 백킥 가야지 그otypes 콩알탄 콩iada 유미 붙어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주문력올라가서 짱 좋네 걔 죽이죠 콩알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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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הנ pointers 뿡 어? 죽이자 싸가지미리 쉐이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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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허 몸통 박치기 잘봤어 공지 공지가 공지 어? 봤어 뭐야 너 마장 깔래? 페카린 자신있어? 페카린 자신있냐고 콩알탄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콩알탄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제 버스터콜만 날릴까? 나 이제 저기만 있을게 뿡 어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버스터콜 재밌다 나 지금 탑에서 가만히 있다 핸드 바꿔야겠다 이제 아 밀지마바 천천히 하자 우리 아 왜 여기 있지 왜 해군 본부 기지다 여기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봐야겠어 데프 발사 뿡 콩알탄 발사 막아라 아 아 어디서 라인을 밀려고 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녀석 아마 라인 다시 밀어버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네 뭐해 이 싸는거야 아 요네 뭐해 요네 요네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스터 콜 라인 밀어 발사 이 새끼 죽여 나 이거 욕먹어야지 상이 잘한다 가만히 있어 어디가 어디가 숙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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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할탄 맞아야지 어디가 홍할탄 맞아야지 홍할탄 책 으으으음 영화 홍할탄 음콩알타스메아 아바트로 갱플이었고요 근데 아부트로가 뭔지 아무도 몰라 자체 일량 그렇게 높진 않아 왜냐면은 쳐맞은 적이 없거든 유리가 다 채워줬어 재밌는데? 자치도 의외로 일 잘한다 야 왜 니랑 1등이야 지금 보니까 마버피엘 형 볼까? 아니 역시 갱플은 APG 재밌었다 끝!